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라이성 한국어로 뉴스입니다. 2023년의 임무과 목표를 가장 잘 이행하기 위해 약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고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반민층 총리는 15월의 경제 및 사회 상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현실적으로 시전 가능한 조질은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루어진 일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원인, 경험적인 교훈은 확인나고 돌파 후 임무는 겨정하고 강조했습니다. 12월과 12월에 임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2023년의 목표인 2022년보다 더 좋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고의 노력은 기울인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노력하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반민층 총리는 대표들에게 회의의 조안인 정부 결의안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부럽게는 값부저 및 지방의 임무과 주요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정형화 정부 부총리가 최근 다낭 도시 계획 2021년부터 2023년 및 2025년 빈천을 승인하는 결정을 서명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다낭은 이곳까지 핵심 임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낭은 적금 및 세료원 개발 단계에 적합한 성장 도시를 재구성하고 구축할 것입니다. 특히 다낭은 지역구모의 국제금융중심치로 발전하며 비세관 지역, 자유무역구역, 정보기술 및 통신서비스, 의료, 고등교육 및 훈련 분야를 개발하여 고분치레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다낭은 농업 부문의 구조조정은 강화하고 가치, 경제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은 촉진할 것입니다. 국제기준과 현대도시개발 원칙에 기반한 도시개발 계획은 수립할 것입니다. 산업무역부의 추정에 따르면 2023년 사반기 동안 베트남은 약 7200만 톤의 살 수출하여 약 40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했으며 2022년 동기 대비 순량은 17% 증가하고 가치는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식량 허비에 따르면 현재 12월 초까지 세계 주요 살 수준 국가 페이코했을 때 베트남 살은 가장 높은 가격 수준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9월 중순에는 인도네시아가 5% 급의 100미 살 30만 톤을 수입하기 위해 베트남, 태국, 파키스탄 및 간보디아로부터 5만 톤의 살을 낙찰한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사반기 동안 인도네시아는 베트남의 주요 살 수입국이 되었으며 가장 빠른 성장률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 4일 한국과 대국이 조만간 영사국장회의를 열어 대국 구민 내 한국 내 재료 및 입국 관련 문제를 논의합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태국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한 한국은 여행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팽배한 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태국 내 취층 사이에서는 부당하게 한국 입국은 거부당하거나 깐깐한 심사를 받았다는 경험은 담은 글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법무부는 태국인 총재료자의 78%가 불법 재료 상태라며 불법 재료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영상허비 개최하는 결정은 제4차 한태국 정책허비회에서 산미통했습니다. 토니 플랭커 미국 국민장관이 사이 요류단 암만에서 아랍 국가들 외무장관은 만났습니다. 이들과의 회의 이후 국가들 측근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만 사바디 요류단 외무장관은 우리가 우선 수위를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고 즉각적인 휠체원은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메 수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보력이 계속되도록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쟁은 총식시킬 방법을 찾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플랭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금 휴전은 팔레스틴인 모장 장관 하마스가 전열은 정비에 시원치리 했던 일은 반복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게 우리의 견해라면서입니다. 동나이성 뉴스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